도요타, 폭스바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 경쟁에 들어가자 네 안녕하세요 AP2G 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탑배볼 종목은 CIS 되겠습니다 CIS 코드번호 22208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0월 8일 오전 9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오늘 CIS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CIS가 장 초반부터 8%대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지고 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좀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에 한농화성이랑 CIS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도요타, 폭스바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 경쟁에 들어가자 관련 부품주로 묶이는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로이타 통신에 따르면 미 제너럴 모터스 역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터리 개발 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구요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가소재 가교재를 개발한 기업이다 CIS는 역시 전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다 제가 이제 또 보는 종목이 뭐냐면 또 이수화학이 있습니다 이수화학 이수화학이 있는데 일단 TDM이라는 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황화물계 쪽으로 그래서 이수화학이랑 뭐 CIS 그리고 한농화성 좀 같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구요 오늘 이제 호가창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물량이 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물량들이 세력 물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매집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 물량들을 한번에 확 걷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계속 대장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전에 조금 뉴스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냐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보시면 CIS 삼성 SDI 꿈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발표를 예전에 했죠 그리고 삼성 SDI 라고 이제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부각이 되었고 특징주 CIS 그리고 TSI LG 에너지 솔루션과 검토 소식의 연일 급등세를 보였구요 특징주 CIS 10% 이상 2차전지 관련주 특징주 CIS 미국 2차전지 제조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강세를 보이고 있구요 미국 기업과 2차전지 전국 공급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금 그래요 사실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회사 측은 고객사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기업명과 금액 등 2023년 3월까지 공수위를 유보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 기업의 2차전지 전국 공정 제조장비를 공급을 했는데 그거를 좀 숨겨 달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까지 유보를 한다는 것은 또 뭐야 그러면은 3월이 끝난다 라고 해서 공시에서 밝혀진다 라고 한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크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너무 쎘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너무 쎄서 좀 우상향으로 계속 좀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뭐 중심선을 지켜 주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네요 너무 많이 올라왔나 아 CIS 아무튼 멋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라가면서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은봉의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조금 대피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여기 초록색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7시 57분부터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시황 전 장전 브리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읽어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종목들이 나가죠 SH 에너지 화학 플랜티넥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SH 에너지 에너지 화학은 12%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12% 그리고 두 번째 플랜티넥 11%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좀 두 종목 거의 한 20% 정도 합산 수익으로 좀 나왔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지금 조금 3% 2% 행복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런 종목 좀 받아 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갖출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종목 선정을 한번 잘 해보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테마주 검색기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렵거나 조금 포트가 쏠리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조금 설치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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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